경기도는 북부청사 건물 옥상과 주차상 유유부지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준공했습니다. 이는 의정부와 동두천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투자한 도민협동조합과 협력해 설치한 시설로 지난해 2월 경기도 공공기관 알리백 선언 후 건립된 첫 태양광 발전소입니다. 이번 태양광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48만 6천 킬로와트시 규모의 전기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의 전력자립을 16% 향상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. 경기도는 앞으로 공공기관 청사 등 유유부지를 발굴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